우리가 순경이라는 이야기 듣고 이분의 행동을 보니까 순경은 계속 주변을 살피잖아요. 맞아, 맞아, 맞아.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네요. 살짝 들기도 했고. 자, 과연 1번 미스터의 실력자 엘지.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. 손이 너무 곱다, 그렇죠? 아, 실력자인가 보다. 아, 실력자다. 실력자일 것 같아요. 실력자인 것 같아. KLC의 노래인데요. 실력자인 것 같아. 잠도 엄청 잤네. 아, 아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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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소름 돋았어. 깊어져만 가는 밤하늘. 아, 아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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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를 느끼죠 햇살하는 밤하늘 소평선 멀리 그대의 별 되어 늘 그대를 지킬게요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 나 그댈 위해 간직해 온 짙은 숨결 전해지길 바래요 오직 나 그대가 내 맘 흐르는 하늘을 바라봐줘요 한 걸음 약간 멀어지지 말아줘요 하루하루 같은 이곳에 남겨줘 나 그대에게 머물게요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그대여 영원히 자 이렇게 해서 1번 미스터 씨고는 실력자였습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노래 깔끔하게 하네 질기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케이윌 씨도 이 노래 라이브 하시면서 힘들어하셨는데 지금 CD 튼 줄 알았어 CD인 줄 알았어 이렇게 잘하시는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렵네요 둘이 두 분이서 너무 확신을 해가지고 그래